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초에 출시된 스킨푸드 소다 컬렉션 제품들 사용해가지고 같이 메이크업하면서 사용감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어요. 이번에 출시된 스킨푸드 소다 컬렉션 제품들은 쿠션이랑 섀도우 팔레트, 틴트 이렇게 있어서 그거 사용해가지고 딱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제공받았고 리뷰 이전에 다 끝났는데 이거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쿠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킨푸드 소다 레이어 쿠션입니다. 쿠션은 이번에 세 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이렇게 두 컬러를 받아봤어요. 00호랑 01호를 받아봤고 이렇게 보면 패키지부터 좀 청량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먼저 00호는 라벤더빛 톤업 베이스 톤업 쿠션이고요. 01호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고 약간 옐로우 베이스에 화산 21호 정도 느낌이 나요. 오늘은 이 두 컬러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00호를 먼저 사용해서 톤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01호 사용해가지고 커버를 더 할게요. 먼저 00호 라벤더 베이스입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인위적인 쿨링감은 아니고 그냥 물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제형이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요즘에 파운데이션 이런 것보다 톤업 쿠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쓰기 좋을 느낌이에요. 이렇게 은은하게 지금 피부톤이 밝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막 커버력이 있진 않고 정말 톤만 밝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또 아침에 톤업 크림을 바르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쓰기에도 좋아요. 이게 그리고 라벤더 컬러라서 좀 칙칙한 피부톤을 사용했을 때 특히 더 맑아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퍼프는 벨벳 같은 느낌인데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찹쌀떡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01호 컬러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고 커버를 살짝 더 할게요. 얘는 이런 색감이에요. 약간 노란 것 같은데 이게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막 그렇게 컬러가 튀지 않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텁텁하거나 뻑뻑한 파우더리함은 아니고 보송매끈? 그 정도 느낌이 납니다. 지금 양 볼을 발랐는데 보시면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죠? 좀 이런 편안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바를 때부터 착 매트하게 붙는 타입은 아니고 바를 때는 좀 촉촉하게 펴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딱 밀착이 되면서 픽스가 돼요.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남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다크서클 정도까지는 이거 두 번 발라서 커버할 수 있어요. 큰 뾰루지 자국이나 빨간 지금 나 있는 뾰루지 이런 애들은 이것만으로 커버하기엔 좀 힘들고 컨실러를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발라놨던 크림이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침에 그냥 일반적인 기초 베이스 하고서 이거 바르면 이렇게까지 광채가 나진 않고요. 좀 더 매끈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은 느끼지 못했고 무너지거나 지저분하게 들뜨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깔끔해요, 쿠션이. 그다음에는 섀도우를 쓸 건데 섀도우 쓰기 전에 먼저 눈썹을 후다닥 그리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빨리 그리고 왔고 그다음에는 아이섀도우 스킨푸드 소다 파스텔 아이 팔레트 페이드 라일락 한 컬러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쿨한 핑크톤이고 이런 스파클링 글리터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컬러 사용할 건데요. 쿨한 빨개우유인데 회색빛을 살짝 섞은 그런 느낌이 나요. 눈두덩 전체에 한번 슥 깔게요. 발색이 잘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본통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발랐을 때 발색이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지나가고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게 보이나요? 그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이 핑크 컬러를 사용할게요. 얘 컬러에서 조금 더 톤이 어두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쌍꺼풀 안쪽으로 슥슥 넣어서 바를게요. 그리고 요게 또 되게 밀착이 잘 돼요. 정말 부드럽게 밀착이 잘 되고 블렌딩도 되게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도 삼각존부터 이렇게 중간까지 남은 걸로 슥 지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쿨톤 컬러 말고 따뜻한 코랄 계열 오렌지 컬러로도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음영을 넣을 건데 요 컬러 사용할 거예요. 진짜 여기에다가 브라운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눈꼬리 끝에다가 음영을 넣겠습니다. 되게 포슬포슬? 보들보들? 그런 느낌이에요. 요기도 삼각존에 이렇게 넣고 굉장히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데일리 음영을 넣기엔 딱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요 펄을 바를 건데 소다 같은 느낌이 나는 청량한 느낌의 펄감이에요. 무조건 손으로 발라야 되고 바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손에 체온이 좀 높거나 아니면 손에 땀 잘 난다 그러면 맨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손에 땀이 안 나거든요. 그때는 물티슈로 손끝에 한 번씩 닦아요. 그럼 물기가 살짝 남죠. 요 상태에서 얘를 콕 찍어가지고 내가 올리고 싶은 부분에 콕 얹으면 돼요. 완전 꾸덕한 쫀쫀 펄은 아니고 좀 밤 같은 느낌이 나는 이렇게 누르면 약간 말랑 말랑 요런 쫀쫀 펄이에요. 이게 체온이 살짝 녹는 느낌의 펄감이기 때문에 체온이 원래 높다. 그럼 그냥 손으로 해도 돼요. 언더에도 펄감을 살짝 얹을게요. 언더에는 이제 손 끝으로 할 거예요. 눈 밑에 이렇게 살살 얹으면 돼요. 요렇게 펄감까지 더해서 아이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봤는데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또 후다닥 그리고 와서 이제 블러셔랑 립 바르고 끝낼게요. 립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블러셔를 보여드릴게요. 소다 무스 퓨틴트 이게 이번에 다섯 컬러로 출시가 되었던데 저는 요 두 컬러만 받았고요. 체리 스플래시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설탕 체리 같은 느낌이고 모브 에이드는 모브인데 되게 청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따로따로 바르지는 않고요. 무조건 두 개를 같이 바릅니다. 먼저 모브 에이드를 베이스 립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요. 얘는 진짜 무스 타입인데요. 이 입구에서 양 조절을 조금 해줘야 돼요. 색깔은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마무리가 또 되게 보승해요. 요렇게 되게 잘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오버립이나 그라데이션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얘가 한 번만 바르면 입술색이 약간 비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한 두세 번 덧바르면 입술색 안 비치게 불투명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모브 에이드만 단독으로 바른 색상입니다. 요렇게 발라도 예쁘죠? 예쁜데 저는 꼭 체리 스플래시를 덧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리 스플래시를 안쪽에만 이렇게 음파음파 겁나 많이 해가지고 퍼트립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이에 가끔 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원래 이에 잘 묻긴 해요. 그리고 경계도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건조한 가벼움은 아니고 부드럽게 입술에 깃털을 싹 스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각질 부각이나 주름 부각도 거의 없어요. 이 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보송하게 픽스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소다 컬렉션은 이렇게 3개가 끝이에요. 근데 블러셔를 제가 또 스킨푸드에서 이거 예전의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멜로우 스트로베리 컬러입니다. 말랑한 재질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단단한 가루 타입이에요. 그리고 요는 투톤인데요.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볼 중앙에다가 톡톡톡톡 얹어볼게요. 요 컬러는 처음 써봐요. 다른 컬러들은 계속 한 번씩 써봤는데 피부 결도 살짝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품목에 사실 발색을 해봤을 때는 발색이 굉장히 흐려서 이게 뭐야 싶었는데 얼굴에 올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물드는 것처럼 발색이 돼서 되게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블러셔까지 살짝 발라봤어요. 줌을 땡겨서 어떻게 생겨먹었나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펄감이 너무 예쁘죠? 엄청 상큼? 탄산? 이런 느낌의 펄감이고요. 색감도 화사하면서 너무 과하게 핑크는 아니고 딱 데일리로 은은한 느낌 요정도면은 톤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발색이 맑은 편이어서 펄감이 아주 예쁩니다. 저는 이 펄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 쿠션이랑 블러셔를 한 부분인데 좀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죠. 딱 만져봤을 때 끈적이지 않고요. 손에도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금이 끼이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립은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됐고 아까 처음에 봤던 대형이랑은 전혀 다르게 마무리가 됐고 벨벳 털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요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소다 컬렉션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딱 그 여름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막 더운 이런 게 아니라 실내에서 바깥을 봤을 때 나는 에어컨을 맞으면서 밖에 이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청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